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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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영국아빠 피터입니다 이건 누구지? 지효 제 아들 지효 오늘은 우리가 책 읽어줄거죠? 네? 어떤 책이야? 타이더 컴스 투 티 타이더 컴스 투 티 어떤 아이든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책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은 부모가 열 번도 아니고 백 번 천번 읽어주는 책 있죠? 다들 있죠? 지효한테는 바로 이 책이에요 The Tiger Who Came To Tea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구요 We saw the show today 지효 There was a tiger 그래서 오늘 런던가 뮤지컬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이 위주로도 뮤지컬이 있어요 이거 보러 갔어요 조금 흥분됐죠 원래 밤 될 때 제가 지효한테 책 한 세 권 아니면 네 권 읽어줘요 자기 전에 첫 책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어주지 않고 질문 주고받고 행동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도 주고받으면 훨씬 더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우리 읽어볼까? 네네네네 진짜 무서워? 호랑이오? 이건 진짜 무서워 이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뭐였지? 지효가 정말 무서워해서 그 호랑이가 가짜라고 말했어요 진짜 진짜 무서워 정말? 그래서 약간 사람 아니 근데 스타더 뭐였지? 뭐 하세요? 그냥 그냥 말해봐 그냥 말해봐 카메라가 말해봐 조금 더 읽어볼까 다시 한 번 소피 하여간 소피 한 명의 Ç이터 두근데 문을 열어봅 띵돵 누구일까 The tiger. The tiger. It won't be real. It won't be real.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면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죠. 자기도 띵동해요. 원래 제가 했는데 이제 지효가 띵동하고 그 다음에 질문 물어보는 거죠. 누굴까? 그러면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타이가인지 알죠. I won't be daddy. 자기도 이 책 너무 많이 읽어줬으니까요. 이 내용도 거의 외울 정도로 자기가 읽어줄 수 있어요. 아직까지 글자를 모르죠 지효는. 근데 이 내용은 다 아빠한테 말할 수 있어요. 지효 우리 이제 자러 갈까? No. 자는 거 싫어하지. 그렇지만 이거 다 마무리하자. 이 책. Ok? But say goodbye to everyone. Bye bye. Bye bye. See you next time. Bye bye. 네 재밌게 책 읽어주세요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